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산항의 하역 장비들이 온통 중국산인 것 아십니까? 그런데 올 하반기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장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. 국산 장비에 완전 자동화까지 갖추면 서부산항의 성장 동력이 한층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윤아 기자입니다. 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크레인이 바지선에 실려 운반됩니다. 바다를 건너 부산 신항에 도착해 마침내 부두 위에 세워집니다. 컨테이너 부두의 대표적인 항만시설 안벽크레인. 설계부터 제작, 설치, 검사까지도 국내 기업이 맡았습니다. 올 하반기 개장하는 신항석 컨테이너 부두에는 수입산이 아닌 이 같은 국산 설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. 부산항에 국산 장비가 들어온 건 2010년 북항 신선대 부두 이후 12년 만입니다. 신항의 경우 1부두부터 6부두까지 안벽크레인 83개 모두가 중국산이고 야드크레인도 전체 283개 중 국산은 18%에 불과합니다. 부산항 전체에 그야말로 중국산만 가득했던 겁니다. 부산항만공사는 4년 전부터 3천억 원을 투입해 신항 2-5단계 부두에 모두 55개의 국산 크레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현재 부두 공정률 80%, 현장에 국산 크레인이 40대 설치돼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. 2026년 개장 예정인 바로 옆 2-6단계 부두에도 앞으로 국산 장비 40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. 부산항만공사는 국산화를 통한 하역 장비 산업의 성장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약 2,400명,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약 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해양수산부도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장비 연구에 집중하고 장비 국산 하율을 29%에서 65%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.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.